안녕하세요.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더 안 좋아지셨네요. 연말에 좀 너무 달렸나봐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쉬고 알코올이 안 들어가고 조금 편안하게 잠을 많이 자면 이러는데 연말에 워낙 모임이 많아가지고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운 몬테솔이 소감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질문 좀 간단히 해볼게요. 선생님 다운 몬테솔이 두 명에게 드리는데 누구누구에게 드릴 건가요? 네. 일단은 페리카님. 27주에 접어든 예비맘이래요. 체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입덧이 심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가 원래도 마른 체중이어서 살 빠질 때는 오히려 걱정이었는데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니 무섭다라고 아주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그리고 또 한 명은요? 이분도 체중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해주신 분인데 젤라또분. 젤라또분인데 이분도 입덧으로 2kg가 줄었다가 다시 3kg가 늘었다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안 찌다가 나중에 10kg 가까이 늘었다고 하면서 어쨌든 맘맘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중 조절도 잘해야겠고 지금 이제 35주라고 하시네요. 건강한 주산 하시면 나중에 교구 쓰시기 바랍니다. 네. 뭐 크게 뭔 큰 의미가 있는 사연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뽑았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젤라또분은 1월 1일. 맞아요. 첫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새해 첫 글. 제아의 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1월 1일 12시 2분. 좋아요. 그리고 페리카님은 1월 2일 7시 57분에 남겨주셨어요. 두 번째 글. 맞아요. 네. 이런 분들 선물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새해인도 저희를 잊지 않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 맘맘맘에 들렸다는 거는 선물 줘야죠. 줘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블로그에 류재환 선생님이 답변을 잘 닫진 않지만 네. 그래도 꿋꿋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제가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됐고요. 그래서 SNS랑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서 네. 아니 이거 임신 초기에 아랫배가 아파서 뜨거운 물 핫팩을 했다고 네네. 핫팩을 배에 대고 있었다고 근데 이 얘기 예전에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핫팩도 그렇고 좋지 않죠. 좋지 않죠. 윗배. 그러니까 위가 있고 명치 아래 소화 안 돼서 뜨거운 거를 좀 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아랫배에다가는 뜨거운 거 대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열이 가해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다음 분도 어떤 분이 독감으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산모분들 독감이에요 라고 확진하면 눈물이 다 그렁그렁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려요. 그러다가 그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독감이 걸려도 열이 엄청나요. 첫 번째 분처럼 핫팩을 대서 뜨겁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내 심부 체온이. 몸에서 열이 나는. 열이 나는 경우는 있는데 열 자체가 아기한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열이 몇 도가 위험하냐면 38.9도예요. 38도 넘어가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8.9도 이상에서 보통 한 4시간 이상 39.9도에서 1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열에 아주 오랜 시간만 노출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잠깐 잠깐 노출되면 열로 인해서 아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를 얼른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37.5도 미만인데 미열이 계속 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정도 미열은 실질적으로 상관없고요. 엄마 심부 체온이 많이 올라가면 저희가 급하게 재앙절개할 때 열나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양수가 진짜로 뜨거워요. 우리 애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실제로 너무 몸이 체온이 올라가는 고열에 노출이 되면 그 자체로 아기에 심혈관 질환에 발생학적인 기형 이상이 생길 수가 있지만 잠깐 잠깐 올라가는 열은 얼른 얼른 떨어뜨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독감이 있으면 타미플루 꼭 드셔야 돼요. 고열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임산부의 독감은 폐렴이 생깁니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 꼭 하셔야 되고요. 핫팩같이 직접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키는 거를 대는 경우도 체온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배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하는 분들은 어떡해요. 지금까지요? 근데 핫팩같은 걸로 뜨겁게 하는 경우는 실제로 양수 자체가 뜨거워질 일은 높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 보죠. 네. 닥터류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번 주 주제가 아주 산모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도 산모들이랑 물어보면 뭐가 제일 궁금해요? 이러면 늘 나오는 이야기 돌고 도는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자연분만 성공법. 자연분만 성공법. 성공법 있습니까? 있어요. 유지원 호흡. 그렇죠. 진짜 효과가 좋은가봐요. 정말 제가 그 효호법 봤다는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진짜 한 30분 제가 제일 길게 본 게 한 3번 뭐 4번 병원 도착하고 4시간 만에 났어요. 이런 분들 힘주고 몇 분 만에 났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흡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분들 우리 맘맘맘 식구잖아요. 분만하게 많이 관리됐고 분만 과정을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분만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진통이 걸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억지로 유도를 한다던가 아이를 억지로 내게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아이 상태가 괜찮고 허락만 한다면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다리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골반이 이완이 되고 자궁경부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통이 걸리면 자연분만은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진통이 걸리기 전에 양수가 먼저 터졌다. 우리 봄살님은 그런 게 있으죠. 문은 안 열렸는데 양수가 터졌거나 또는 진통은 안 걸렸는데 아이가 너무 크거나 양수가 너무 줄었거나 아이 심박동수가 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임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유두분만을 결정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연분만의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클 때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큰 경우에도 유도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어차피 큰 아이들도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내 진통으로 하면 하는 건데 어설프게 큰 아이를 날짜를 조금 빨리 땡겨서 39주 후반이나 40주 되자마자 유도를 잡는 경우는 오히려 실패하는 확률이 높고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분만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이해를 하시면 분만은 크게 4단기, 4, 6기까지 4단기로인데 1, 2, 3단기로 보시면 돼요. 1단계 준비기라는 게 있는데요. 준비, 뭔가 워밍업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2단계에 보통 병원을 많이 오는데 자궁경부가 리모델링이 되고 분만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골반으로 끼는, 끼기 전까지 뼈골반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자궁경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를 1단계라고 보는데 그 1단계가 굉장히 길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1단계를 통증을 못 느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문은 하나도 안 열렸는데 그 1단계부터 너무 아파서 못 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는 어떠한 개입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 안 들어가고 무통,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무통도 이 시기에 너무 빨리 들어가면 진행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비인간적이다. 엄마가 분만을 하는 건데 내가 통증을 느끼지 않은 권리가 있다. 나는 무통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기에 무통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아기가 뼈골반으로 제대로 진입을 못해요. 뼈골반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자궁경부 그대로 치면 열리는 걸로 치면 3cm 3cm 정도 열리면서 아기가 골반으로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통이 들어가거나 너무 빨리 병원의 개입이 들어가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최대한 버티는 게 좋아요. 자연분만에 성공하려면 병원에 언제 가는지 그때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배가 뭉쳐요. 10분에 한 번 뭉치는데 7분에 한 번 뭉쳐요. 5분에 한 번 뭉쳐요. 병원 가야 될까요? 음... 아니요. 어떻게 왔죠? 그럼 또... 역시... 언제가... 역시가 아니라 쌤. 우리 이거 한두 번 한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할 수가 있죠? 저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새로운 상품들 오면 또 얘기를 해주고 저 지금 눈꺼풀이 막 감길라 그래요. 졸려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병원은 그럼 언제 가면 됩니까? 3분에 한 번씩. 땡! 뭡니까? 아닙니까? 배는 뭉치는데 3분에 한 번이면 병원 가는 게 아니고요.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시계를 막 재요. 오오오 배 뭉치는데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고 아프진 않는데 어? 7분이네? 5분이네? 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아플 때까지. 1분에 한 번씩 막 이럴 때까지? 간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간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배가 뭉칠 때 아픔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 아픔의 정도가 점점점점 크레센트처럼 커지면서 그 간격이 뭐 개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5분이네 10분이네 이게 사람마다 다 들어맞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아프대요. 아플 때는 막 식은땀이 뻘뻘 나면서 허리가 막 구부러지는데 간격이 한 6, 7분이에요. 그래도 열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네. 스트릭트하지 않아요. 꼭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진통은 통증을 동반된 배 뭉침이 점점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간격이 짧아지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픈데 10분이에요. 근데 참을만 해요. 그러면 더 버티세요 여러분. 병원에 너무 빨리 가면 자연 부분만 성공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개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의료진의 개입이 의료진의 개입이 들어가면서 분만을 플랜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아기가 뼈골반으로 진입되는 시기가 있고 자연스럽게 몸에서 워밍업이 돼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의 개입이랑 그런 개입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런 개입은 조금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산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병원에 빨리 가는 거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물론 출혈이 있거나 출혈이 있을 때는 가시는 게 맞아요. 막다리에도 출혈이 배가 조금 살살 아프긴 한데 출혈이 있다. 그럼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은데 그런 건 없고 괜찮은데 배가 뭉쳐. 근데 10분이에요. 별로 안 아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갔는데 1cm 열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막다리인 경우는 애매하니까 집에 가는 것도 애매해서 그냥 딱 이렇게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3cm 잉게이지가 제대로 내려와야 그때부터가 병원에 있는 거고 두는 거예요. 그냥 두서 그 전 단계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그랬더니 또 제 산모들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야. 또 너무 늦게 옵니다. 너무 늦게 오면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늦게 오면 무통 시기를 놓치긴 해요. 선생님을 두고두고 원망하겠군요. 대신 자연분만은 성공률이 엄청 높아요. 하지만 조금 너무 오래 참고 오니까 무통을 못하고 낳는 경우도 있는데 성공률은 확실히 높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좀 빨리 오라고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개 그동안에 제 거를 보면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견이 다른데 늦게 온 분들은 집에서 통증을 겪으면 병원보다 안 아파요. 집에서 아빠랑 통증을 겪으면 병원에 왔을 때 통증보다 안 아파요. 여러분. 진짜예요. 병원에서 와가지고 배에다가 이거 두르는 순간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고 무섭고 낯설어요. 환자복으로 입히고 산모복으로 입히고 배에다가 토코 이제 NST 달고 태동 아기 태아 감시하는 모니터를 시작을 하고 관장을 하고 옆에서 누가 막 소리 질러요. 으악 막 이러고 팔에다 라인 잡습니다. 맞아요. 그 라인 잡고 자세가 불편한 상태에서 겪는 진통은 자세가 또 아기 심장박동을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더 아프고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웬만해서는 무통을 하는데 몇몇 산부가 무통을 못하고 확 이렇게 나긴 했는데 대신 분만은 엄청 잘됩니다. 엄청 잘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좀 안타깝지만 잘됐네요. 분만은 그리고 본인들도 무통은 못했지만 선생님이 늦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부들부들부들 근데 무통은 못했지만 괜찮았다고 그래요. 참을만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그냥 우야부야 그냥 참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는 게 하나의 포인트긴 한데 또 너무 포인트를 늦게 잡으면 안 되니까 배가 아픈데 5분 7분이면 오세요. 딱 그렇게 잡거든요. 배만 뭉친다고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고요. 배가 아픈 게 포인트 그 분만이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태초에 우리가 인간이 동물도 하잖아요. 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면 몸에서 조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거라서 너무 떨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중반 단계부터는 병원에 오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무통이라는 거는 엄마의 통증을 경감시켜줘서 엄마의 체력적인 소모를 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통증 없이 좀 더 완만한 분만 얘기해주고 또 아기의 심장박동을 모니터하면서 분만하다 보면 흔하진 않지만 아기가 위치가 안 좋거나 탯줄을 감는다던가 그 탯줄을 풀지 못하거나 아니면 태반이 먼저 우르르 떨어져서 분만 중에 아기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없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태아 감시 모니터는 필수예요. 그런 모니터를 하면서 아기의 그런 걸 보는 게 좋고요. 초산인 경우는 아기가 몇 센치가 열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려왔냐가 더 성공의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몇 센치 열렸어요? 몇 센치 열렸어요? 라는 건데 3센치 열리고 나서부터 10센치 열리고까지는 대부분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5센치가 열렸는데 아기가 골반으로 내려오지 못한 경우 계속 그런 시간에서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난산이라고 표현하고 중간에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소라 껍질 같은 경사로랑 좁은 통로를 아기가 머리를 숙여서 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각도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기가 엉덩이 쪽으로 고개가 숙여야 내려가는 거거든요. 진입이 되는데 하늘을 보는 아기가 있어요. 돌 때 이렇게 밑으로 돌아야 되는데 얘가 거꾸로 하늘 쪽으로 도는 아기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사진대를 내려가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근데 아기가 고개를 뒤로 제끼면 못 내려갑니다. 그쵸? 상상이 되세요? 자꾸 그 워터파크 이렇게 도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맞아요. 워터파크인데 생각해보니까 누워서도 잘 내려갈 수 있지 않나 갑자기 생각나요. 아니요. 워터파크처럼 경사가 크고 공간이 큰 게 아니라 되게 짧은 꽉 껴있는 짧은 공간을 어떻게든 본인이 포지션을 취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있는 경우는 잘 안 내려가요. 물론 골반이 아주 좋고 푸싱해주는 힘 힘이 아주 좋은 산모들은 그거를 오피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하늘 보고 있는데도 내려오는 엄마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 보고 있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자연분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 힘을 잘 못 주고 그러면 중간에 진행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제왕절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잘 내려왔어요. 다 열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진짜로 엄마가 중요한 건데 아기가 나오는 거는 자궁이 미는 거 반 엄마의 푸싱이 반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배밀기를 해줘야 아기가 자연분만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배밀기가 선생님의 호흡법이니까 그렇죠. 그 호흡법은 지금도 찾으면 나오죠. 우리 맘맘맘에도 있잖아요. 블로그에 있잖아요. 블로그에 있고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도 있는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 조절. 진통이 없을 때는 코를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내쉴 때 아기한테 산소가 전달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긴장해서 자꾸 마시기만 하는데 마시지 말고 뱉어야 돼요. 먹는 거 1이면 뱉는 거 3 1대 3으로 조절을 해서 통증 조절을 해주고 호흡은 숨을 깊게 마셔서 흡 입을 다물고 숨을 마시면 여기 음압이 차요. 공기 음압으로 흡 해서 밀어내는 건데 자궁 수축의 원리는 아기 자궁 수축의 원리는 나중에 보면 자궁은 끝에서부터 가슴 밑에서부터 수축이 시작이 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기 엉덩이가 엄마 가슴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아기를 쭉 밀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좁은 통로에 껴있고 엉덩이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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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좀 허접한가요? 아닙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또 들어도 좀 도움이 그러니까 자연분만에 대한 거는 들어도 들어도 성공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자연분만한 엄마들 얘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하시려면 골반이 잘 이완이 되고 호흡도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기 몸무게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체중 조절 잘해야 되고요. 요가라든지 운동을 많이 한 산모는 확실히 아예 잘 납니다. 운동이랑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분만 동영상 같은 것도 제 것도 있고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분만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분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분만 1기, 2기, 3기가 어떤 개념인 건지 그때 엄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공부를 하면 자연 분만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네. 넘어갈게요. 네. 10분 육아상식 네. 오늘 육아상식의 주제가 뭔가요? 이유식 이유식입니다. 이유식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처음에 수유 아 저기 수유는 우리가 다음에 모유수유 전문가를 한번 부르기로 했어요. 미리 공지 좀 띄울게요. 다음 주 다음 주에서 엄마들의 제일 큰 고민은 수유랑 이유식이거든요. 수유라는 그 엄마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유식이라는 제2의 산이 또 넘어오기 시작을 하죠. 제가 자칭 육신 육신 그리고 제가 이유식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죠. 이유식의 그런 혁명 같은 책을 만드신 에디터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이유식 이렇게 육신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저희 닥토우 선생님의 영향이 좀 컸는데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궁금한 거 육아의 모든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봤었고 소아과 선생님이 닥토류 아니고요. 닥토우 선생님이요. 오우입니다. 그리고 이유식 책은 한 그릇 뚝딱 이유식이라고 저희 청립 라이프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만들면서 그 책이 거의 800페이지가 넘어요. 네. 830몇 페이지인데 지금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금 보기 좋게 편집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게 이유식뿐만 아니라 그냥 육아가 다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아기가 먹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공부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편집을 할 동안이 제가 아기가 딱 이유식을 할 때였어요. 이유식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맞춤으로 열심히 따라했었고 궁금한 건 계속 여쭤봤었고 그런 내가 궁금한 거는 엄마들도 궁금한 거니까 다른 엄마들도 궁금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책에도 많이 담고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걸로 그 책을 딱 받고 이유식을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전문가처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이유식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이유식은 말이죠. 분유를 먹는 아이들하고 모유를 먹는 아이들하고 시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모르는 것처럼 여쭤보시는군요.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시작을 하면 되고요.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만 6개월 이후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저는 예전에는 저는 분유 먹였거든요. 에휴 좋은 것도 아닌데 뭘 많이 먹이냐 이래서 빨리 이유식 시작해라 그런 기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위장간 점막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음식에 대한 이제 새로운 섭취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빨라도 알러지 같은 게 생기지만 그게 또 너무 늦춰져도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위장간에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조율을 해서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기 때문에 분유를 시작하는 아이는 4개월에서 6개월을 하는데 모유를 먹인 아이들은 비교적 그 알레르기라든지 위장간에서 생기는 음식물에 대한 반응이 더디대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애들은 조금 이유식을 천천히 시작하더라도 별로 알레르기라든지 트러블이 심하지 않으니까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양이 따라간다면 6개월 정도까지는 모유류가 더 좋긴 하니까 모유를 먹여주고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철 고기에 있는 철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철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유가 좋아도 모유 먹는 애들도 6개월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정해놓은 기준은 아니고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게 아니라 아이가 주는 단서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가 내뱉기 반사가 없어질 때 혀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밀어내는 반사가 없어질 때 그리고 아이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때 엄마가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이렇게 뚫어지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허리를 이렇게 세워서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체중이 출산 출생 때 출생 때 체중에서 2배 이상 보통 한 6, 7kg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3. 몇 킬로로 태어나니까 근데 저는 어떤 분은 100일인데 8kg도 봤어요. 그런 애들은 4개월 많이 먹여야 돼요. 많이 먹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단서가 있으면 좀 시작을 해봐도 된다고 합니다. 굳이 모유수유아기라고 해서 6개월까지 기다리겠다. 이건 아니고 조금 더 빨리 시작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제 이유식 시작하는 게 겁나면 무유 먹이는 엄마들은 천천히 조금 느그적 해도 되지만 6개월에는 시작을 해야 돼요. 철분이 결핍될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게 포인트고 분유 먹이는 엄마들은 조금 더 늦어지면 오히려 더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애기가 그러니까 분유 언뜻 생각하면 영양분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도 음식을 빨리 시작해줘야 그런 알러지 반응이 덜하다니까 이제 4개월 지나가면서 슬슬 슬슬 시작하는데 뭐부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먹이냐면요. 그러니까 닥토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곡류 그다음에 소고기 채소 과일 순으로 도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중에 나온 책들은 소고기를 먼저 넣지 않습니다. 나중에 넣어요. 하지만 닥토 그 아기 아니 아니야 그 한 그릇 두 개 이유식은 모든 이유식 레시피가 소고기가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소고기가 베이스가 되는지 소고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5, 6개월만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철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유나 모유만으로 철분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족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매일 적정량 이상은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레시피에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미음을 시작해서 괜찮으면 소고기를 미음으로 같이 소고기 물을 끓여서 같이 거기는 철분을 먹게 해주는 거죠. 그 철분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분유 중에서도 외국에 키 크게 하는 분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결국에는 철분 함량이 높은 거고요. 또는 이유식 할 때 뿐만 아니라 한 2살, 3살, 4살 걷는 아이인데 먹는 게 좀 부실하다.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철분제는 먹이라고. 비타민제는 필요 없는데 철분제는 먹이세요.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굉장히 성장이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정해서 준다기보다 매일매일 필요한 적정량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가끔 소아과에 아이가 얼굴이 하얀 아이들이 온대요. 그래서 빈혈검사를 해보면 해모글로빈 수준이 낮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이고 있나요? 라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안 먹이고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많이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지침에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뭐 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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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밥 위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가 베이스가 아니라 밥 위주라 어떤 고기가 어떤 반찬인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지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곡물로 미음을 하고 그 미음을 먹여서 그거 좀 알려주세요. 며칠 정도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요? 음식을 새로 할 때 처음에 쌀 미음 4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를 넣어서 소고기 미음 4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재료를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재료 도입에도 트러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한 4일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소고기까지는 사실 트러블이 거의 안 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채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면 브로콜리 뭐 애호박이라든지 호박 먼저 네 뭐 호박이라든지 그렇게 초기 이유식에 넣을 수 있는 채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채소들 위주로 시작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결이가 애호박 알러지가 있었어요. 어머 신기하죠. 근데 제가 3일째 알았거든요. 아기가 얼굴에 이렇게 빨끗빨끗한데 그게 이유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냥 침똥인 줄 알았죠. 어 약간 침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딱 그 다음에 애호박을 할 때 딱 느꼈는데 이게 애호박만 먹으면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애호박인 걸 알았죠. 근데 애호박이 그래서 계속 못 먹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자랄수록 조금씩 조금씩 도입을 해나가면 지금은 잘 먹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아이는 새로 들어오는 도입되는 그런 채소나 재료들에 대해서 뭔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나 그런 거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알아 나가야 되는 거죠. 엄마도. 그래서 저도 전 그때 비타민이라는 채소를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아니 출판사예요.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오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했더니 소고기 비타민 미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비타민을 어떻게 여기다 넣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밑에 비타민 채소 사진이랑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신 거예요. 마트 가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애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니 콜리플라워 이런 거 생전 사볼 일 있습니까? 애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네. 그쵸. 근데 저도 제가 유쌤이 저한테 요리 잘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유식을 하면서 요리에 눈을 떴어요. 왜냐하면 그런 재료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다듬어 본 적이 없었고요. 그전에는. 그리고 그게 가진 본연의 맛도 몰랐었어요. 해볼 일이 없죠. 그런 재료 하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뭔가 조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유식을 하면서 재료를 하나씩 하나씩 도입을 해나가면서 재료에 대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흥미도 생기고 조리법에 대해서도 재미있고 또 많이 남잖아요. 남으니까 그걸로 뭐도 해보고 아까 그러면서 요리에 눈을 떴어요. 굉장히. 그 시기였나요? 네. 그 시기에 떴습니다. 저는 원래 타고난 줄 알았는데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네요. 그래서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거 엄마들이 제가 초보맘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내가 이유식 재료에 책에 있는 거는 막 믿고 사서 썼거든요. 근데 왠지 책에 안 나오는 채소를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해줬다 그럼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 이거 분명히 초기 이유식 재료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게 씨 있는 과일 있죠? 뭐 딸기, 참외, 씨 있는 과일은 아기한테 피하라고 돌전에는 쓰지 말아라 돌전에 쓰지 말아라는 아니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초기 이유식 때는 이유식이 하루에 한 번씩만 먹이잖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유식을 초기, 중기, 후기, 완료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초기 두 달 중기 두 달 후기 두 달 완료기는 이제 완료기 쭉이죠 하면서 유아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초기 두 달도 이유식 초기 첫째 달, 둘째 달 중기도 첫째 달, 둘째 달 이런 식으로 달을 한 달씩 한 달씩 나눠서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이유식 첫째 달에는 이유식을 한 끼만 먹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래서 쌀미음 네 번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또 뭐 소고기 네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입을 해나가면서 쭉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사회식 그 다음에 둘째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둘째 달부터는 이제 거기에서 간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미음을 먹이고 둘째 달의 중반부터는 간식이 도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퓨레나 메쉬 형태로 줍니다. 과일이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메쉬 형태가 좋은 거는 메쉬로 주고 퓨레가 좋은 건 퓨레로 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과일 먹이는 게 알러지 때문에 무덥던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과일이 있고 안 괜찮은 과일이 있는데요. 보통은 씨 있는 과일이 문제가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씨가 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초반에 도입이 하면 안 되는 과일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걸 다 떠나서 기본적인 바나나라든지 사과 자두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딸기나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은 좀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거는 후반쯤 먹이면 좋은데 그러니까 후기나 뭐 완료기쯤 가서 근데 먹여서 문제가 없다. 그럼 계속 먹여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12개월 이전에는 먹이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누가 뭘 먹였을 때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죠. 아기들마다 그 진도가 있거든요. 그럼요. 음식을 먹이는 생각해보세요. 초기 두 달 중기 두 달이잖아요. 그럼 넉 달이잖아요. 만약에 분유를 먹는 아기는 4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8개월째부터 후기로 들어가요. 그럼 밥을 먹겠네요. 걔는 뭐 밥이 죽 형태로 먹겠죠. 진밥 형태로 먹겠죠. 그러면서 간식으로는 과일을 막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 됐다고 해서 먹이면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 우리 아기가 해나가는 이유식 과정에 따라서 먹여도 될까 안 될까 를 체크닝을 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아무 무심코 막 먹이지 말고 애가 먹여서 트러블 나는 건 뭐 때문에 트러블 나는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애가 그냥 이것도 먹였다 저것도 먹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름의 진도나 기준을 가지고 좀 가시는 거 좋죠. 어머님이나 뭐 할머니가 할머니가 보면 막 속이 답답해서 막 그러실 겁니다. 그냥 먹이면 다 먹이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거 좀 꿋꿋이 지켜나가면서 해보세요. 이유식도 나름 재밌거든요. 딱 그때가 다예요. 지금 뭐 죽 끓여주면 먹습니까? 안 먹지. 그리고 나중에 후반으로 갈 수 되게 쉬워져요. 초기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그걸 체에 걸을 때가 제일 힘든데 나중에 넘어가면서 중기 후기 넘어가고 이것저것 막 간식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재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뭐 계열이라든지 그런 금기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씨 있는 과일은 조심해야 된다. 그럼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고요. 우유랑 계란은요? 우유는 어차피 돌 지나면 먹일 수 있잖아요. 생우유는 돌 지나면 그렇죠. 근데 간식에 우유를 넣어서 하는 뭐 리조또라든지 그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스프라든지 그런 거는 모유 넣으면 됩니다. 분유나 분유나 분유물이나 모유 엄마가 짜놓은 게 있으면 모유 넣으면 됩니다. 생우유는 12개월 넘어서 그러면 계란은요? 계란이요? 요즘 계란값이 많이 비싸죠. 네. 금난입니다. 네. 계란은 사실 예전에는 돌부터 먹이고 그러니까 저도 계란 먹이지 말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란은 그러니까 후기 이유식부터 아마 거의 먹여도 돼요. 후기에 이렇게 계란을 이용한 이유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노른자만 먹이고 흰자는 나중에 먹이라 이런 얘기했어. 왜냐하면 흰자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흰자가 알레르기 좀 유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른자는 괜찮아요. 더 일찍 시작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철문도 많고 좋으니까. 그래서 노른자를 먹인 뒤에 이상이 없으면 흰자를 시도해보고 그러면 괜찮으면 계속 먹여도 됩니다. 그게 그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노른자를 먼저 일단 시도해보고 노른자를 먹이고 이상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한 1, 2개월 후쯤부터는 흰자까지 먹여볼 수 있고 대신 완전히 익혀서 먹이고 돌 이전에 먹이는 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러니까 돌 전에 매일 이런 건 안 되고 한 번 정도는 이유식에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계란도? 네. 저 꿀은요? 꿀은 우리가 임신 중에도 많이 안 먹는데 꿀은 어때요? 꿀은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꿀은 꿀에는 무슨 성분이 있죠? 보톨리늄톡신? 맞아요. 이것 때문에 돌 이후에 먹여야 된답니다. 견과류는요? 견과류요? 견과류는 흡인 때문에 완전히 부셔서 뭐 넣는 정도라던가 이유식에 이렇게 아니면 뭐 간식 만들 때 넣는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견과류가 물론 많이 알러지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 우리 아기가 먹였는데 괜찮으면 흡인을 피하에서 갈아서 주는 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호두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땅콩도 갈아서 절대적인 금기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계란 우유는 그래도 12개월이 낫겠죠? 응. 그렇죠. 계란다 과일도 꼭 그럴 필요는 없이 후기에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서 먹여서 괜찮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뭐 주의를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먹여도 먹여면 좋겠다 하는 과일들은 돌 지나고 먹이시면 되죠. 민결이 같은 경우는 토마토도 약간 불긋불긋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참 갔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평생 토마토를 못 먹게 되진 않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조금 생기더라도 좀 시도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 이후에 먹이긴 했었어도 그때 반응이 있긴 있더라고요. 입주의가 불긋불긋 피부에 대한 반응은 되게 즉각적으로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약간 엄마들이 헷갈릴 게 이유식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초기 이유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거고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아이들이 먹는 거에 대한 전부 계갈이 하니까 좀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 이유식 때는 그렇게 주의할 게 많진 않아요. 그냥 이런 뭐 배죽 만드는 거 아 배죽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10배죽 8배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쌀에 대해서 쌀을 쌀 양 만약에 쌀이 5g이다 그러면 10배죽이면 쌀에 그 얼마나 되어야 되죠? 50cc 가 되는 거죠. 그 10배의 물을 넣는 거예요. 그게 10배죽? 어. 10배죽 8배죽은 5,8에 40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5배죽 4배죽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초기에서 초기 둘째 달 그다음에 중기 첫째 달 이렇게 막 넘어갈 때 거기 뭐 책에는 다 10배죽에서 8배죽 6배죽 5배죽 이런 식으로 가는데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할머니가 해줬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막 계량을 안 하고 막 해서 하더니 괜찮다고 그냥 막 먹이는데 또 애가 잘 먹으니까 그리고 저희 그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먹어서 괜찮으면 괜찮은 건데 이러는 건데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못 믿었는데 닥터 책을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하지만 재료에 대한 입자는 좀 지켜나가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 아이가 초기 때 삼킬 수 있는 사이즈 중기 후기 완료기는 좀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자를 너무 큰 입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먹는데도 좀 문제가 됐고 이렇게 씹는 데에 대한 식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만큼 먹을까요? 아기가 양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근데 책에 나오는 그런 양들 그러니까 한 그릇뚝딱 이유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식 책에서도 나오는 것들은 아마 한 끼 기준일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출판사로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 몇 끼 많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책에는 기준이에요. 기준? 얘가 한 끼 그러니까 한 끼 분량에 먹어야 될 그 양 정도로 제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른들로 생각해보세요. 백골이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음식을 좀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소식한 사람도 있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안 먹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혹자는 그래요. 이거 남겨서 버리는 게 아깝다. 근데 먹어서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서 버리는 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먹는 만큼이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먹는 아기는 조금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겠으나 아이가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것 같을 때는 조정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제 친구는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의 애기 몇 그릇 먹어? 내 우리 애기는 30g인가? 30g 비워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이러는데 그럼 몇 그릇을 먹는지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또 애기는 처음에 이유식 시작할 때는 결국에는 모유나 분유로 전체 칼로리의 80% 이상 약 700cc 이상 그러니까 700cc 이상 보통 저는 그냥 800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처음에 이유식 시작할 때는 한 끼 정도 줄 때는 우유 800 정도는 어차피 따라가 주는 거고 이제 간식처럼 이유식을 주는 거고 이제 중후반기 돼서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되면 전체 칼로리의 그래도 반 이상은 60% 이상은 분유예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밥 먹기 전에는 이유식이나 분유식은 40% 정도이고 돌이 지나서 밥 같은 걸 먹을 때 이제 우유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칼로리의 80% 정도가 이유식이 되는데 그 양은 처음에 15g을 몇 번 먹였다 30g을 먹였다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중요하지 않는 거냐고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요.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에 수치의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애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애기 몸통을 한번 보세요. 몸통이 요만하잖아요. A4 용지만 하죠? 몸통이. 더 작죠. A4보다. 애기면. 한 작개월, 7개월 되면 더 작죠. 근데 그 애기를 지켜보세요. 어머님들. 그러면서 우리 애기 위가 이 안에서 얼마만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 손가락 세 개 모아놓은 요만한 양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식 밥그릇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거기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많이 먹는 거예요. 아이는 많이 먹는 거예요. 다만 엄마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안 먹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기 잘 먹는다 격려하면서 아기가 뭐 불편해하는 건 없는지 옆에서 지켜봐주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애 우리 애는 뭐 이거 해도 안 먹어요. 저거 해도 안 먹어요. 이런 엄마들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도 해봤나 저렇게 해도 해봤나라고 여쭤보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기가 진짜 애기는 너무 예민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깍둑썰기 같은 재료로 한 거는 안 먹고 반달썰기는 먹고 이런 애들입니다. 애들은.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약간은 우리 애가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걸 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조금씩 관찰하면서 예민하게 이렇게 보면서 좀 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입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엄마도 제가 봤는데 애기한테 너무 크게 주더라고요. 아기 입장에서 안 먹으면 불편하거나 맛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간을 하잖아요. 엄마들이. 애기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왜 안 먹는지 입자 크기는 한번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 먹을 때는 숟가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딱딱한 숟가락으로 국민 숟가락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줬더니 애가 너무 싫어하고 혀를 막 밀어내는데 빨랑빨랑한 다른 숟가락으로 줬더니 그제서야 먹는 거예요. 숟가락도 한번 바꿔보거나 불편한 게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과일이나 간식 같은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사실 미음, 죽 그 다음에 진밥, 밥 순서로 간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모든 게 경험이잖아요. 채득되는 경험인 건데 새로운 형태의 그런 것들은 좀 시도를 해보고 싫어하면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고 좋아하면 다음에도 또 비슷하게 해봐도 좋은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나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 푹 삶아서 으깨서 하는 거는 퓨레라고 하고요. 메쉬는 부드럽게 으깬 거 메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애들한테 과일 같은 것도 조금씩 조금씩 줘보고 그러면서 뭐 다른 것도 만들어서 해줘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타 같은 거 면 요리도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면 같은 것도 쌀면 같은 거는 또 좋으니까 쌀면 같은 걸로 활용해봐도 좋고 아니면 쌀가루로 만든 수제비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애들 되게 재밌어하고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후반 나중에 얘기지만 초반에 초반부터 초기 중기 이렇게 잘 해나가다 보면 이유식 만드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 때가 와요. 저는 초기만 제일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 체에 가는 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체를 버리고 나니까 조금 편해졌고 나중에 중기 이후에 후기부터는 진밥죽 그러니까 죽 진밥으로 갈 때는 압력솥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기를 거쳐서 이제 밥, 반찬, 국이 따로 가기 시작하면서 또 스트레스가 한 번 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적응이 다 되는데 암튼 고비들이 아주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저희 한 그릇 뚝딱 이유식에 제가 이거를 뭐 홍발맘은 아니고요. 거기에 뭐 요즘에는 쌀가루로 많이 하니까 쌀가루로 한 이유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푸드 프로세서로 쓰는 거 이런 걸 따로따로 다 넣었어요. 이번에 개정판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유식은 그 다음에 압력밥솥을 하는 거 이런 거 책 하나 있어서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저거보다 그러면 플랜이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를 딱 정해놓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홍보해도 저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좋죠. 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 영혼이 좀 담긴 책이라서 이유식 책에 좀 그걸 보면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진짜 상세한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800쪽을 편집을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다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무튼 좀 간단하게 끝내고 이거 그냥 끝내도 되겠죠. 우리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조금 다음에 좀 안 먹는 아이 얘기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식에 대한 거부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다음에 보강하는 걸로 지금 10분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네. 육아용품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이런 것도 있네? 해봐요. 제가 사투리 씁니까? 사투리라고 하던데요. 어떤 분이 저도 댓글을 봤어요. 육아용품 이런 것도 있네 약간 이런 것도 있네? 사투리입니까? 다시 해봐요. 육아용품 아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요거는 사투리 아니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의 그 경상도의 향기가 묻어난다고? 자 오늘 소개할 용품은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가와구찌 미끄럼 방지액이라고 가와구찌? 다마구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일본 용품이 일본 제품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미끄럼 방지액이라고 아이 양말이나 장갑에 미끄럼 방지용 아기 묻어있는 거 아시죠? 고무 같은 거 맞아요. 아기 양말은 다 묻어있긴 한데 그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안 묻어있는 그리고 비쌉니다. 싼 양말은 안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묻어있다고 비싸요. 이거 묻어있으면 한 켤레에 6천원 넘어가던데요? 네. 천원이면 될게. 제인이 좋은 양말 신기네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애가 넘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거 저는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이거 있는 양말을 신겨서 보내야 돼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아니 벗기 저는 그냥 벗겨요. 아 그래요? 근데 어린이집에 양말을 벗기고 생활하는 곳은 안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 어린이집에는 원칙이 약간 그러더라고요. 양말을 신겨요? 수족구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 때문에라도 여름에는 여름 양말을 꼭 신겨요.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양말만 신겨야 돼요. 혼나요. 이걸 안 신겨가면. 근데 너무 비싼데. 비쌉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완전 아기들은 이런 양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4세, 5세 넘어가면 양말에 이런 게 붙어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덜 넘어지니까. 근데 저는 어린이집 보낼 때 무조건 이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런 미끄럼 방지 액이 있더라고요. 어머 이거 엄마가 직접 그러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샘플로 그냥 갖고 온 거고. 너무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중에 판매하는 거예요 샘. 이거는 판매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정교하게 하면 되죠. 어떤 엄마들은 하트를 그리고 이름 써줘도 되겠네요. 민결. 괜찮네요. 이름 써주는 거. 민결. 그래서 그렇게 미끄럼 방지 액을 아이 양말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르고 나면 고무처럼 굳는다고 해요. 근데 친환경 친환경 맞나요? 친환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뭐 냄새가 안 났네요. 냄새도 안 나고 냄새가 안 나지 않고 수성이라고 그렇게 위험한 그런 제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양말 좀 싼 양말 사가지고 많이 그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을 부려놓으세요. 거기 미술혼을. 아니 왜냐하면 이거 하나 있다고 양말이 가격이 한 대여섯 배 하거든요. 저도 한 여섯 개 만 원인가 짜리 샀더니 그런 게 안 붙어있더라고요. 맞아요. 액을 사서 뿌리면 되고 제가 또 좋은 게 옷걸이나 이런데 이 액을 뿌려놓으면 이 미끄럼 우리 블라우스 같은 거 막 흘러내리잖아요. 남방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괜찮죠? 네. 괜찮네요. 되게 흣기 좋네요. 제 인터넷에 가와 구찌 미끄럼 방지액 치면 나오더만요. 이거 일본 거 밖에 없나요? 우리나라 거 없나요? 몰라요. 그것까지 못 알아봤네요. 되게 좋네요. 이것도 사업 아이템인데요? 사업 사업 욕심 있으십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한 9,000원 되더라고요. 만 원? 만 원 이내에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심 사서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선생님. 네. 선물 소개. 선물 소개. 소개합시다. 저희의 친구, 우리의 친구 까사라이크 까사라이크에서 저희 매주 선물 주고 계시잖아요. 까사라이크에 당첨된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왜 모르죠? 아니, 블로그에 이벤트 그러니까 글을 쓰면 그냥 자동 응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긁어다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당첨자를 뽑는데 본인이 뽑힌 줄 모르는 거예요. 어머, 어머. 그거 줘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제 빨리 본인의 아이디를 알려주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가질까요? 류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자동 응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초간단 완벽 세척 세균 걱정 없는 바이너스의 브이가습기 네. 브이가습기 이게 입자가 보통 가습기 좀 싸구려를 쓰면 물기가 생깁니다. 맞아요. 물 젖어요. 벽에 벽 물 젖고 그러니까 축축해지죠. 그러니까 뭔가 쾌적한 느낌이 아니라 공기가 축축해지고 주변이 축축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브이가습기 쓰면 분쇄 입자가 정말 초미세분쇄 입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거 우리가 왜 가습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그렇죠. 가습기 쓰기 싫다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분해서 네. 분해서 본인이 그냥 세척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네. 그래서 이거 바인하우스 가습기 한 명. 이건 한 명이죠? 네. 한 명. 이것도 너무 치열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그냥 프로그램으로 뽑기로 했어요. 아니면 너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원하는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으로 다 원하더만요. 다 원해요. 다섯 개요. 네. 인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뽑는 걸로 할게요. 네. 행운이 깃들면 뭐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S스타일에서 저희 뷰티 헤어메이크업 해주시죠. 그래서 요거까지 드리는 거 이 S스타일은 방송 쪽에서 헤어랑 메이크업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그런 샵을 내신 건데 돌사진이나 네. 뭐 만약에 원하는 가죽사진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상수동이에요. 네. 상수동이라 위치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1분 마무리 할게요. 네. 워킹맘 예비마 전엄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안녕. 산업 기상캐 Sapkis crescent